주짱이 태어난 건 축복받아야 되는 일이에요 나한테 방예숙 씨는 태어나준 게 고마운 여자거든요 잘, 잘 태어났어요 어? 죄송합니다 우리 얘 어디 아파요? 나님이시구나 저 여자 뭐래? 야 뭐 안 나와? 너 이렇게 잔인한 놈이었어? 형님은 어떻게 그냥 보고만 있을 수 있어요? 그 여자가 바로 네 자식 잃어버리게 만든 여자라고? 그럼 네 형수 죽어 이 자식아 어머니